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바쁘실 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 터져왔고요 미국 대선 얘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이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트럼프가 되는 거야 한반도는 또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궁금한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요일에 공개된 CBC 여론조사인가요 바이든의 72%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사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는 해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날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요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저조하게 토론을 했고요 문제는 문장을 다 완성하지 못할 정도로 문장 만드는 데 애를 쓰고 그러니까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였고 그리고 목이 셔서 듣기가 매우 거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노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에 과연 앞으로 4년이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냐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 미국의 진보세력의 대표적인 언론지인 뉴욕타임즈에서 편집진이 편집진 전체의 이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행위는 사퇴하는 것이다 그게 아마 굉장히 결정적이고요 뉴욕타임즈는 워낙 공신력 있는 미국의 진보 쪽에서는 가장 정통지로 알려진 신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한 신문이 정통이라고 알려진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포스트 두 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가 잘하지는 못했다는 건 인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 부인과 가족들과 같이 캠프 데이브드 별장에 가서 가족회의를 한 거죠 했는데 그 결과는 끝까지 간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바이든은 아무 이상 없이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바이든이 그게 참 여론조사라는 게 참 희한해서 어떤 여론조사는 비슷하다고도 나오고요 그래요? 네 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선거를 막상 선거를 하면 1% 2% 정도 차이밖에 안 나온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7% 진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확실하게 무조건 한 10% 정도로 진다 그러면 바이든도 포기할 수 있겠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비슷하게 1% 2% 이내로 앞서는 건 거의 없고요 죽인 지더라도 이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민주당이나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 8월 19일에 하는 미국 전당대회죠 그날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 대의원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는 건데 이미 사실은 그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찍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게 과반수가 몰표를 준다든지 아니면 바이든으로는 안 되겠다고 과반수가 의사를 표명하면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4천명이나 되는 대의원이 특정한 한 명을 찍겠다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겠느냐 그리고 바이든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선거 절차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거기서 대의원들이 다른 사람을 컨센서스 그러니까 다수의 뜻이 이제 모아져서 누구 다른 사람으로 하겠다고 하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죠 지금 이제 가능성은 카멜라 해리스 러닝메이트 부동령이 여성이죠 나오면 되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석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붙는 것보다는 카멜라 해리스로 하면 덜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유엔 대사였던 여자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검찰 출신이어서 지난 4년 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4년 전에 당선됐을 때는 여성이고 인도계고 흑인이나 유색인종표를 다 모을 것이고 여성표도 모을 것이고 그 차기에는 유색인종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모았는데 그 4년 동안에 별로 그렇게 존재감을 보이질 못했고 검사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정치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러닝메이트니까 부통령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로 다 모아지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지금까지보다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카멜라 해리스가 나오면 바이든 보다도 더 득표를 못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저런 상태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한 2, 3%로 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지지 않을까 잠깐만 원장님이니까 지금 바이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81살이죠 그 사람이 네 81살 윤석열 나이로 했을 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일단 그렇죠? 토론에서 보여주는 뉴욕타임즈의 지필진이 얘기하는데도 참 역시 글들을 잘 쓰는데 거기야 대단하죠 사퇴하는 것이 가장 애국하는 행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온다면 우리는 바이든을 지지는 하겠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미국의 장례가 매우 걱정이 된다 이거는 모험이고 도박이다 그러니까 지지하지만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제발 바라건대 나는 유능한 후보를 해서 트럼프를 꺾어달라 트럼프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트럼프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구태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누구든 꺾어주는 것이 미국의 이기다 그런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유였는데 4년 전에 바이든이 아니다 너무나 건강이 많이 쇠퇴해서 이제는 4년을 막기기에는 미국은 너무나 중요한 나라다 그렇다 그러면 뉴욕타임스에서도 편집위원 전체명의로 사설가 있을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첫 번째로는 아들 헌터인가 그 사람이 강력하게 차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모양이죠 아들 헌터는 지난 한 10년 이상 바이든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아들이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돈 받았다 또 중국에서도 돈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재판에 형사재판 걸려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을 이어가면 조금 낫겠지만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자기는 이제 풍전등화다 그렇지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아들이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아버지한테 누가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런데 바이든은 하여튼 간에 나가겠다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고요 질 바이든 여사도 보트? 그걸 들고서 캠페인까지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보트라고 이렇게 큰 글씨로 한 30개 이상씩 써가지고 보트라는 거는 자기 남편 대선에 나가니까 찍어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민주당에 마땅한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11월 대선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마땅한 후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 나오면요 여론조사에 보면 10% 이상 이겨요 지금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럼 미셸 오바마가 캐스팅될 수도 있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바이든이 자기가 물러나면서 미셸 오바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8월 19일 날 시카고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미셸 오바마를 다 찍으면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요는 결정적인 게 미셸 오바마가 자기는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다가 또 나중에 정치하고 정치인의 부인이죠 근데 하여튼 미셸 오바마의 인기는 계속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예를 들면 바이든 보고 사퇴하라고 스스로 그 얘기는 미셸 오바마까지도 염두에 둬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까지 드는데 미셸 오바마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이는데 지금으로 봐선 바이든이 8월 19일 이전에 쓰러지거나 정말 진짜 마음을 바꿔서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물러나면서 미셸 오바마를 지명하고 근데 물러나기만 하면 그다음에는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게 대혼란이 벌어질까 걱정이에요 지금 가능성은 이제 카멜라 헤리스가 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일단 대선 후보 러닝메이트니까 대통령이 그만두면 부통령이 하듯이 대통령 후보가 그만두면 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부통령 후보는 카멜라 헤리스가 지명을 하면 되는데 이럴 때 다른 대권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다른 대권 후보들이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카멜라이리스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대의원들 4천명이 거의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도 그레첸 휘트모 미시간 주지사 조지 샤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3명이 환상의 유망한 대권 차기 대권 후보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선으로 갈 경우에 과반수가 형성이 안 되고 간다고 하면 이게 민주당의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가 그냥 먹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민주당이 단결을 해서 미셸 오바마를 추대하든 아니면 해리스를 추대하든 한다면 모를까 다른 후보로 가면 혼란된 민주당 모습만 보여줄 가능성이 커서 설사 그렇게 해서 뽑은 들 트럼프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한계와 능력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가 바이든이 계속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겠죠 또 제2차 디베이트 같은 거 벌어지면 더 그럴 테고 바이든이 트럼프가 공격 들어갈 테고 당신 물어볼 거니 81살 고령인데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보겠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셨지만 대권 후보가 그만두는 게 쉽지 않은 게 자기 혼자 몸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물론이고 지지자들 있잖아요 아니 10년 이상을 같이 정치적 동반자로 같이 했던 분들이 대선 후보 그만두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냥 딱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 망원장님 그냥 조심스럽게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그게 궁금할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지금은 보여져요 트럼프가 만약 되면 바이든이 돼도 한국의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분들은 바이든이 한반도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실망으로 다들 변했고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육자의담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려고 별 생각도 안 하고요 한반도 문제에 별 관심 없고 한반도 문제를 잘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오바마 8년이었고 지금 바이든 4년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자의담은 커녕 북한한테 대화를 한다고 문은 열어놨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나 유럽에 가봐도 유럽 사람들도 미국이 대화하자는데 북한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트럼프가 됐을 때는 편하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정상회담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있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 나가겠지만 훨씬 더 과거보다 큰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진 핵을 완전히 가졌고 이미 포기하는 게 거의 힘들다고 할 테고 또 러시아가 우방이 돼버렸잖아요 러시아 중국이 딱 뒤에 버티고 있고 그런데다가 트럼프로서도 그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생각하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어서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영변 시설을 다 해체하겠다고 그러는데 유엔 제재 몇 개만 해제해주면 영변을 다 해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북핵 능력의 70% 이상인데 그게 정말 진짜로 좋은 기회였는데 트럼프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은 그 정도도 안 할 것 같고 트럼프는 더 이상을 요구해야만 미국 사람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을 해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 자체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몇 배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만약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런데 한국 여론이 갑자기 방위비분담금을 한 서너 배 올려준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아 보이는데요 1조 원인데 그런데 그 서너 배를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든지 한미동맹 파기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편으로 보면 그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핵 개발하겠다 그럴 때 해도 그만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널뛰게 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 가능성의 예약도 많이 열려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죠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주권자가 누구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당시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교류와 협력 화해 정책을 폈으니까 트럼프가 결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미국한테 너무 잘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하지 말라니까 핵 개발도 포기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핵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수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극적으로 핵 개발하는 것을 용인받아서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직도 한 2년 반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고 어제 학술 대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원장님 우리 세종연구소가 지금 옮겨가지고 이사하는 자고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신데 바쁘신데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